결국은 리세션,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아닌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됐거나 목전에 달했다라고 생각되니 투자자들이 불안하니 달러가 좋아요. 라며 또 달러를 더 자게 됐다. 대표님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한 1,355원 정도 지금 달러가 가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킹달러, 공식적인 용어는 슈퍼달러라고 아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달러가 강해도 너무 강한데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미국에도 요인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문제가 더 크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정말 강제로 원하느냐는 의문이 조금 있고요. 대신 미국 달러에 대해서 경쟁자 역할을 하는 통화가 유럽의 유로화라든가 중국의 유엔화 정도일 텐데 이 두 통화 모두 최근에 그 나라 내부 사정들이 상당히 심상차라서 금리를 올리기 어렵거나 혹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는 정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더 선호를 하게 되는데다가 얼마 전 열렸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연준의 연례 미팅이죠. 거기서 파월 의장이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상당 기간 경제가 추세 밑에 있더라도 우리는 용인하겠다.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고 사람들의 기대가 다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들은 전부 질이 맬렬한 상황인데 미국만 경기 좋고 거기다 금리도 올리겠다 이래 버리니 대안이 없다. 이렇게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라면 대안이 중국과 유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본도 있었지만 이제 일본은 달러에 대한 에너 환율이 140엔을 넘어설 정도로 환율이 지금 거기는 오히려 급등 중에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니까 일본은 대처해 두더라도 다른 두 나라가 앞으로 좀 미래에 달러의 패권이라고 할까 아니면 글로벌 금융의 네트워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둘 다 지금은 좀 자기 통화의 가치를 지키기보다는 은근히 자신의 통화를 좀 약하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크게 두 곳인데 첫 번째로 유럽 쪽이 저도 보니까 우리나라나 금리를 같이 올리고 있었지 다른 경제권들은 잘 안 올리고 있다가 유럽도 몇 년 만에 올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조차도 마이너스 금리를 해소한 데 불과하지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도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유럽 경제가 내부에 지금 인플레이션 격차를 보니까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 되고요. 독일이라든가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10%에서 한 8% 정도 물가 상승인데 이 정도 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유럽은 인플레가 발생한 요인 대부분이 에너지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잡는다라는 게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그래 이제 난방도 하지 말고 기름도 쓰지 말고 전기도 쓰지 마라는 독한 거잖아요. 그냥 뭐 나무 잘라서 쓰라는 건가? 그렇게 되면 담요 두르고 살아 이거잖아요. 실내 기온 겨울에 한 22도만 하지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억제하는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생활만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최근 이제 곧 열리는 이탈리아 총선에서 무솔리니의 파시즘의 원조죠. 그 파시스트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정당이 제1당 내지는 혹은 연정에 참여할 거라는 집권 연정에 참여할 거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 만약 정권 잡고 나면 이거 참을까 이 사람들이 파퓰리스트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되면 다 이거 모든 걸 해결하겠어요 라고 나온 사람들이 이걸 용납하겠냐라는 거죠. 그럼 에너지 문제 같은 거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네. 바로 헝가리처럼 하겠죠. 그럼 에너지 수입원하고 손을 잡겠다. 그렇죠.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탈했잖아요. 헝가리는 지금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 공급 계약을 이번에 서로 맺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도 우리는 러시아산 싼 원유랑 LNG를 우리가 수입해오겠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디스카운트 해서라도 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국제 유가 대비해서 러시아산 우랄류라고 부르는데 한 20, 30%로 디스카운트 돼서 이미 인도나 중국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탈리아 주는 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게 유로존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 유럽연합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 이게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전쟁 관련 범죄와 학살 때문에 각국이 전부 다 단결해서 우리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더라도 러시아랑 끊자고 하고 있는 중에 헝가리 정도도 아니고 이탈리아가 만약에 이탈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불가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터지지는 않았겠죠. 언젠가 터질 게 조금 빨리 왔다. 저는 유로존이 해체되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로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치 체제, 통화 체제고요.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각국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체제인데 문제가 이 체제라는 게 생긴 지 벌써 23년이 됐거든요. 99년에 출범했으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걸 갑옷을 벗었을 때 살갗이 갑옷에 들러붙을 가능성이 있는 이거가 문제인 거죠. 바로 2015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 그리스가 국민투표에서 유럽에서 유로존에서 이탈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한 일주일 동안 경제가 파국이 나다가 그 시리자 집권 정부가 항복했어요. 그리고 그 정부도 망했죠. 지금 이름도 안 들리죠. 왜 안 됐냐 하면 어느 날이에요. 여기는 우리 부영장님은 독일. 나는 그리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게 나라를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런데 전부 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리스 유로존에 이탈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그리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스 은행에 돈을 놔두면 가치가 폭락하겠구나. 왜냐하면 유로존에 이탈하여서 옛날 그리스가 쓰던 드라크마화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유로화 대비해서 드라크마화의 가치는 보나마나 50에서 80% 정도 빠질 텐데 터키가 지금 4년 사이에 환율이 3배 올랐잖아요. 그 꼴이 나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부자들일수록. 그러면 이 부자들은 pb센터나 vip센터 등 이용도 가능하고 이체도 가능한 현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옮겨요. 예. 독일의 도이처방크로 이체를 시켜버리겠죠. 그런데 우리의 예금은 다른 기업의 대출이죠. 그렇죠. 은행이 예금받은 걸로 대출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뱅크런이 났잖아요.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해요. 그러면 은행들이 그리스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리스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은행 앞에 줄을 샀어요. 요러화를 현금으로라도 인출하려고 소식이 늦으신 분들은. 이게 보니까 독일 쪽 같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는 되게 좋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체급이 약한 나라들도 같이 묶이면서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살갓과 갑옷이 붙어버렸습니다. 벗으면 너무 아프니까. 피를 흘릴 가능성이. 그거를 못 참으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간다. 그때 그리스는 그랬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심지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한 사람당 인출하는 돈을 100유로로 한정했었어요. 10만 원이잖아요. 장보면 끝나겠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깨끗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유로전을 이탈하고 싶다면 미리 다른데다가 아주 극비리의 화폐를 수백조에 달하는 화폐를 미리 찍고 그걸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각 주요 항구에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부로 유로화 사용금지 교환 무제한 교환 그리고 이체 해외은행으로 이체는 한 달 동안 금지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을 딱 펼치면서 시행하면 좋은데 자 이제 독일분이에요. 자 부잉라 님이 독일이죠. 독일에는 부자예요. 부잉라 님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만약 이런 뉴스가 있다고 생각되면. 진짜로 만약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저는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달러로 바로 바꾸겠죠. 바로 바꾸고 갈 것 같아요. 교환한 마르크가 나중에는 미래에는 강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유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경제가 되게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 거래를 못하는데. 그러면 경제가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나빠질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달러 사는 게 최고죠. 그러게요. 자 이제 왜 우리가 달러가 지금 스스로의 강세 요인보다도 다른 나라 요인이 큰지 이제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고 이런 걸 보면 지금도 너무 힘든 상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는 커녕 절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건가요 적어도 금리를 올리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정도는 괜찮겠죠. 나머지들이 무너진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때 2011 12년 나라들 쫄딱 다 망하면서 지금도 고금리 부채 갖고 있는 중이고 그 금리 부채를 갖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재정지출은 줄이면서 어떻게든 지금 긴축을 강요하고 있는데 게다가 금리까지 이제 2% 3% 4% 올라간다. 정부가 차례대로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탈리아에 국한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가가 아까 10% 20%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시간이 가기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든 정부가 이럴 때는 포기를 하고 깨끗하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재정을 쓰는 거죠. 어차피 지금 제로금리니까. 어차피. 유럽 제로금리잖아요. 지금 제로금리니까 정부가 채권을 찍는 거죠. 누가 제일 신용도가 좋은 데들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서 이걸 갖고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죠. 유럽산 천연가스들 노르웨이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계획을 맺든지 그게 너무 힘들고 물량이 없다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천연가스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곳은 캐나다랑 그리고 미국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캐나다산 물량은 사실은 전액 거의 전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게 가서 우리한테 수출해 주세요 하면서 벤쿠버라든가 아니면 몬트리올 같은 데를 가서 거기다 LNG 터미널을 지어서 자기들 LNG선 빨리 발주해가지고 로테르단만 지금 있나 그럴 텐데 함부르크도 넣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마르세이우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마다 세계 최대급의 LNG 부유식 설비라든가 LNG 터미널을 빨리빨리 짓고 거기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는 이런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를 좀 국제 유가가 끝없이 오르고 올 겨울에는 우리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거야라는 공포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참 지금까지 긴축을 요구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빚쟁이인데 너 나한테 돈 빌려놓고서 너 외제차 몰면서 해외여행 다녀? 이게 지금 재정위기 이후의 긴축이잖아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풀어준다라는 게 이전에 있었던 정책이랑 손절, 메르켈이랑 손절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해야 되는 일인데 할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던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했겠죠. 싸던지. 십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었던 건데 이걸 끊고 다른 데다 해야 되는데 그럼 다 돈인데 누가 낼 건데. 그러니까 재정을 써야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러시아랑 척을 지는 분위기였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고 있는 거죠. 수요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미국한테도 가서 미국 쉐일오일 기업들한테 가서 돈을 우툰을 줄 테니까 우리 물량을 생산해달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더 나가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죄송합니다만 경제학 교과서에 남을 역대급의 죄송합니다. 정말 내부 총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횡재세잖아요. 국제유가가 올라서 석유 메이저들 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 이게 뭔 소리인지. 왜 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플리즘의 단어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원유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거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라는 걸 좀 신뢰를 줘도 생산량을 늘릴까 말까 할 텐데. 그러니까요. 너 내 돈 많이 벌면 세금이야. 이러면 안 해. 우선은 지금 급한 불은 끄고 그다음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될 텐데. 이게 가격 통제하는 정책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암시장밖에 생길 리가 없고 전 세계의 대통령이나 수상 대표들이. 이럴 줄 몰랐다. 경제학이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서 이야기했었던 교리들 있잖아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이고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요를 억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고 장기적인 공급의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라든가 인센티브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 이런 올 쇼크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들인데.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해서 수요를 억제하는데 공급도 좀 늘어나야 빨리 조정이 끝날 텐데 공급을 늘리기는 커녕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으니.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전쟁 난 지 8개월이 다 돼가도록 지금 9월이니까. 만 8개월이 다 돼가도록 아직 전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고 하는 게 이런 잘못된 정책의 역량도 상당히 크다고밖에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유럽은 당장 인프라 투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겨울에 아주 혹독한 물가 상승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은 있는데 적응하겠죠. 그러면 난방 안 하고 밤 여덟고. 난방을 밤에 8시간만 해 준다든가.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낮시간에는 공급 안 하든가. 전 국가적으로. 그런 거죠. 씁쓸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뭘 믿고 러시아한테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의지합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지도자가 스트롱맨 독재자잖아요. 독재자는 이 사람이 만에 하나 에르도안이나 최근에 옆에 있는 시황제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들. 예를 들어서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인플레를 유발한다. 그리고 시황제 같은 경우는 공동 부유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창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벤처 다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 정책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대 그런데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튼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러겠어 하고서 믿고 있었던 거고 우리도 한안형 때릴 때 설마 중국이랑 우리가 지금 경제 공동체인데 우리를 때리겠어. 중국도 얼마나 손해인데 그러다 맞은 거잖아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독재자들하고는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는 미리미리 손절하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될 때에 대한 대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한국이 지난 6년에 걸친 한안형 지금도 해제 안 됐죠. 지난 6년에 걸친 한안형 속에서 중국 믿을 수 없다는 걸 뼈자리게 느낀 것처럼 우리도 그때는 충격받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BTS가 지금 빌보드에서 또는 블랙핑크가 빌보드에서 1위하는 날이 왔잖아요. 그리고 우영우가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하잖아요. 샌드맨을 지킨 건 정말 놀랐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우리도 갑옷이 살에 좀 붙어있었으니까 낙대기가 좀 와니까. 우리나라에도 중국분들도 많이 와 계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일이야 한 1, 2년짜리일 수 있지만 우리는 여행업을 생각해 보시면 6년째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의 의견은 독일은 내를 노드스트롬2 개통 전에 맞은 게 다행이었고 이제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고 특히 유럽에도 쉐일 오일이 쉐일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문제 때문에 개발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런 것도 아주 따지잖아요. ESG라는 게 전부 다 다들 E의 환경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뒤에 있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S와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럽은 E만 이야기했지. S랑 G는 여사상 최악의 짓거리들을 해온 집단이에요. 왜?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 가스 대금을 주면서 그 돈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학살한 건 독일 돈으로 러시아가 학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S와 G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남이 만들어놓은 쌍가스를 가져와서 우리는 ESG 하겠다고 외친 거지만 그 돈으로 러시아 내에 있는 그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피, 체천부터 시아에서 남그루지아 사태, 오세티아 전쟁까지 끝도 없는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독재자에게 돈을 넣어주고 그 돈을 넣어준 걸 가지고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야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놈의 ESG가 있습니까? 저는 ESG 적어도 유럽 주도의 ESG는 파산했다. 남아 있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짓거리가 바보였고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아야 ESG 특히 E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든 이 중간에 이 어마어마한 크래바스를, 에너지 크래바스를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특히 프랑스 보면 원전 돌리니까 거기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재가동을 해야 될 거고 또 석탄 화력 발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아끼자, 이건 나빠라는 식의 약간 텔레반 같은 혹은 또는 유교 같은 성리학 같은 그런 식의 ESG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안 될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때 옛날 네덜란드 연기금의 관계자 하나가 와가지고 연금 시절에 왔는데 한화 우리 방산주 있잖아요. 방산주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그랬죠. 왜요? 그 논리가 뭐예요? 왜 전쟁 물자를 생산한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전쟁 분자금 지원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우리는 북한이랑 중국이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 모두 언제든지 전쟁 시에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자국의 명분 또는 자신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지어 이번에 북한에서는 국채가 핵무기라는 소리까지 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국민 눈치 안 보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랑 사는데 이 나라에서 무기 생산하는 방산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한 거 아니에요. 당신도 한국 사람인데 네덜란드 연기금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ESG랑 맞냐고 대판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거죠. 지금 러시아가 만에 하나 폴란드 침묵하고 독일 침묵하면 하루거리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독재자의 군합발에 짓밟혀서 피를 흘리게 될 특히 그 애들은 무슨 죄냐. 그 애들을 위해서 애들의 먹칠 돼버린 미래를 막아내기 위해서 무기를 생산하는 게 그게 왜 ESG와 대치되냐.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유럽이 가지고 있는 내로남불 ESG는 이제 그만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야 된다. 오히려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환경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의 전환을 심사숙고해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이라든가 다른 중간 진검다리가 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 속에서 태양광이든 북력이든 조력이든 지력이든 아무튼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쪽이 더욱더 생산성 높은 또는 연료 효율이 높은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도록 나라 차원에서 R&D로 지원을 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부터 이거는 전부 다 나빠. 이건 악마야. 이런 건 안 돼. 이건 전형적으로 제가 봐서는 당파 싸움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현 가능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명분 위주로 하다가 이번에 큰일 났다 하면서 깜짝 놀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유럽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유럽은 사실 연합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의견 모으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답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중국 쪽은 어쨌든 독재 체제를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금리 내리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만큼 급한 거죠. 경제가 거달라는 중이죠. 이번에는 청두까지 이번에 인구 2,100만이 사는 도시를 또 락다운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상해, 베이징에 이어서 우한에 이번에는 거기까지 걸었는데 거기가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면 한낮 기온 42도에서 43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후변동 속에 발전 생산량마저 급격히 감소할 정도로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봉쇄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마오쩌뚱이 했던 참새는 나쁜 새다. 저 새는 나쁜 새다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무식해서 저지른 짓이잖아요. 저 새가 먹는 곡식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랬더니 병충해가. 한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말 어떻게 본다면 중국보다 더 세게 했던 나라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손 나왔잖아요. 그런데 손 나왔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확진자 수도 지난 봄에 있었던 피크 때에 비하면 그래도 적잖아요. 결국 백신 그리고 더 나가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점점 더 독성이라고 할까 치명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니 이제 계절성 감기가 될지 독감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는 더 어려운 진병인지는 아이도 모르지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아니다 싶으면 그걸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정을 하게 되는 걸 자신 권위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중국은 경제가 돌아가면서 다 두들겨 맞고 또 그리고 몇 달씩 몇 주씩 그렇게 락다운을 건 다음에 공장에 돌아와서 새로운 생산들이 잘 이루어지게 했으며 더 나가서 그동안 굶었던 이런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농민공들이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본다면 중국 경제가 되게 어렵고 여기에 부동산 시장마저 큰 충격을 받고 지금 모기지 보이콧까지 벌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 정책을 쓰려니 아직 의견 줄도 잘 안 돼 있고 10월 20몇일인가요? 16일로 알고 있는데 당대회 열리기 전까지는 사실 그게 자기들한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결국은 중앙은행 팔빛 틀어서 금리를 인하시킨 건데 그게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 금리가 지금 2.25에서 2.5% 그리고 중국의 이번 금리 인하로 정책 금리가 2.75가 돼서 두 금리 차이가 0.25로 좁혀졌고 9월에는 역전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정 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정부가 맘대로 규정하는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이게 최근 중국의 외환 보유고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감소한다고 그러지만 중국 외환 보유고 감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들을 빼돌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기업들 입장에서 달러와 무채를 지금은 어떻게든 빨리 팔아야 되는 해결을 해야 되고 달러를 송금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고 자칫하다가는 2015년 발생했던 것처럼 대규모 환투기 공격까지 유발될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 외환화를 사자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중국은 상황이 안 좋은데 그냥 누르고 가는 거네요. 우선은 7월까지는 가장 어떻게든 버티는데 몇천억 불씩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원체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정도 되니까 2015년에는 참고로 1년 동안 1조 달러가 날아갔고요. 이번에도 누적해서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2, 3천억 달러 정도 줄었는데 아마 더 빨리 줄지 않겠냐. 그리고 돈이 그런 식으로 빨리 나가기 시작할 때 부자들이 정보력이 있는 그리고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먼저 돈을 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웃으면서 표정관리하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미국으로 돈이 가는 방향으로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50원 뚫은 거고 저도 생각을 못한 게 특히 파월 의장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적어도 내년 잭슨홀 컨퍼런스까지는 금리나 없다. 거의 못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청용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나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총재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정부와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하고는 또 연동되어 있다. 라는 말을 하면 우리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나 없다라는 거니까 이야 미국 채권이든 미국 자산이 굉장히 매력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돈들이 빨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그 말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예산과 좀 달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세게 안 봤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6월을 고비로 해서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곧 나오게 될 8월 물가도 더 꺾였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긴축적인 태도들을 취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연준의 내부의 분위기는 그간에 우리가 돈 풀었던 게 너무 과도했다라는 반성이 있고 두 번째는 연준 입장에서 볼 때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이 2%인데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이 4% 후반이니 이게 2%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책 목표와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매파들이 또 세를 얻은 면도 있었지 않나. 이래저래 보더라도 미국 중앙은행은 파월은 비둘기였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의견 속에서 파월 의장이 결국은 의견을 바꾼 것으로 보여지고 이 의견이 바꾼 것은 1년은 갈 가능성이 생겼고 그러면 시장 금리도 오르고 정책 금리도 더 오르고 또 올라서 경기 나빠지더라도 금리나 안 해주게 되니 결국은 리세션. 그러니까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아닌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됐거나 목전에 달했다라고 생각되니 투자자들이 불안하니 달러가 좋아요 라며 또 달러를 더 사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파월 의장이 혹시나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물가를 또 자극할까 봐 그냥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좀 강하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금리 인상 안 하고 긴축한 효과를 누리고 싶었던 탓도 있겠죠. 즉 금리는 좀 천천히 올리고 싶은데 사람들의 인플렛 기대가 꺾이면 더 안 걸려도 되잖아요. 영향력도 강화됐고. 그래서 연전 입장에서는 말로 시장에 금리 인상을 한 효과를 줬으니 오히려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계속 0.75로 갈 이유는 또 없을 수도 있죠. 그게 8월 달 소비자 물가에 달려있긴 한데 아무리 추산해봐도 저는 이번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8% 초반이나 7% 후반 정도까지도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본다면 연준이 0.75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미 0.75 한 것 같은 효과는 냈다. 이미 말로 효과는 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